노후까지 생각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어떠세요? 저는 노후가 든든하죠. 저는 젊으니까. 제가 활동을 글쎄요.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남편은 정년이 한 20년 가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나이를 들어서 조금 기력이 떨어져서 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을 때 남편은 뭐 아이의 이제 장례를 생각하고. 그러면 보기만 해도 아주. 그러니까 지금 연아 남편은 적금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굉장히 다들 공감하는 편이에요. 이쪽은. 아니 근데 벌써 제 친구들. 그 또래를 보면요. 나이 많은 남편이랑 결혼한 제 친구들은요. 굉장히 지금 몇 년을 끌었죠. 퇴직금 갖고 할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저한테 그런 거 갖고 의료라는 친구들도 있어요. 야 우리 남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뭐 소개시켜줄만한 거 뭐 없니? 너네 이제 방송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정보 같은 거 많잖아. 막상 저도 그거를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 니 남편의 노후를 내가 어떻게. 네. 뭘로 대책을 못 세우겠지만. 근데 제 친구들은 굉장히 진지해요.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. 그니까. 연아 남. 과연 가정경제 연아 남 표현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. 별걸 다 분석해요 우리. 가정경제 전문가 신태순씨입니다. 어서오세요. 가정경제 전문가 신태순. 연상연아 부부의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? 네. 연상연아 커플 경제 곡선이 좀 다르죠.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이득인가요? 다른 분들은 다 은퇴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좀 더 남아서. 현역이죠. 현역이죠. 예. 여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. 매 분기마다 나한테 백을 선물해준다. 또 심지어 또 그 안에 현금까지 넣어서 이렇게. 뭐 이런 식으로. 이상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신데.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백허고 백허고. 본인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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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고. 저는. 부인이 한 살이 많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겸손. 이렇게. 정중해지며. 예. 저. 대표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 회사 대표요? 가정에서. 가정의 대표. 경외감까지 느껴지네요. 경외감. 부대표 시간. 완전 어리지. 철저한 어립니다. 어리셔. 네. 네. 조정호 씨 연애할 때 부담 없으셨습니까. 경계적인 부담이라고. 당연히 그냥 연상연야를 떠나서. 연애할 때 남자가 그냥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해서. 저는 거의 한. 100%라면 좀 그렇고. 98% 정도는 제가 다 냈는데. 제 주변에. 연상연화 커플들은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. 야 미쳤냐고. 다 이렇게. 반반 내는 거라고. 아 그래요?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. 아니. 아직 모르는 거라고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. 나는. 그래. 근데 남자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.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. 사실. 저는 연애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. 연애할 때 집사람한테 제가 그때 통장을 줬어요. 사실 통장에 돈도 얼마 없었어요. 그래도. 마이너스 통장. 갚아달라고.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아니 근데. 많이 얻어 먹었어요. 연애할 때 뭐하면. 그리고 선배님이니까. 많이 사줬어요. 어디 가서 다 먹는데. 더 웃긴 건. 저는 그 당시 연애할 때부터. 용돈을 조금씩 용돈을 조금씩 줬어요. 통장에. 통장에 저는 제 통장에 그렇게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었거든요. 맨날 찾아서 쓰고 친구라고. 지금. 왜 우리. 지금 좀 후회스러운가봐요. 왜? 그때 주변에. 아. 아니 근데. 어떤 결혼이라는 거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남자는 평생 걱정을 안 하고 살다가 결혼하면서부터 걱정을 하고. 여자는 평생 걱정을 하던 게 결혼하면서 끝이 난다. 뭐 이런 얘기들. 남자 입장에서겠죠. 그런 얘기들이 있고.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뭘 보고 왔어요.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데. 보고 와서.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 거예요. 저를 보고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. 막 그날도 탕탕 이걸 해주는 거예요. 괜히. 잘한 것도 없는데. 흰머리도 안 났는데. 탕탕 이걸 계속 해줘. 왜 그러나 했더니. 제가 86살 때까지 돈을 번다고. 엎어 줘야지. 86살 때까지 돈을 벌어서. 그게 그렇게 좋냐 했더니. 그게 아니라. 난 91살까지는 걱정 없다고. 그런 말을. 저는 같이 보러 갔는데. 저보고. 보는 사람. 당신 죽을 때까지. 이래야 한다고 저한테. 아니 근데 그 말에. 그렇게 위안을 하고 좋아하고. 그 말을 듣고 와서. 저를 칭찬해 주니. 기분 좋네. 86살 때까지만 하지 뭐. 열심히 해야죠. 아니 진짜. 구체적으로.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. 좀 경제적으로 연상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거. 뽑아볼까요. 사실 같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. 한국 남성인들이. 평균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이 53세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. 결혼 생활을. 한 20년 정도를 하면. 남편분들이 보통. 은퇴하는 연령에. 다달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. 남편분이 연하라고 하면. 그. 기간이 지나고 나서라도. 나머지 여력이 생기잖아요. 더 일할 수 있는 여력이. 그 여력을. 8년이라고 하고. 연봉을. 5천만 원으로. 이제 가정을 하면은. 나중에. 노후로. 들어오는.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. 4억정도로. 4억정도가 된다고.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